상대 선수의 이 득점력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잘해야죠 잘해야 돼요 진짜로 이 지금 이닝이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잘했어요 이야 정확하네요 정해창 4대3 당구는 이런 맛에 선수들이 공을 치거든요 정말 이 긴장감 쫄깃쫄깃한 내 심장이 지어짜듯이 정말 달리거든요 그러나 이 순간을 이겨낸다는 본인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이 득점력 좋습니다 2세트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의 정해창 선수입니다 3세트 초반은 그야말로 이제 곽빙 두드러워야 돼요 강하게 출발하면 조금은 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세트와는 정확합니다 동작 깔끔해요 완벽하게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두 선수 그렇죠 이렇게 일정구와 내 수구가 가깝게 있을 때는 얇은 두께 그리고 회전력을 조금 많이